주간졸림증을 치료하는 5가지 자연요법 많은 사람이 낮의 졸음을 쫓기 위해 커피를 마시지만 피로와 맞서 싸우는데 훨씬 더 건강하고 효과적인 다른 방법이 있다. 주간졸림증은 많은 사람이 흔히 경험하는 문제이다. 낮은 수면의 질, 영양 부족 및 일부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곤 한다. 그렇다면 주간졸림증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주간졸림증은 나른한 느낌과 몸과 마음이 느려지는 증상으로 나타나 부적절한 시간에 자주 잠에 빠지게 되는 문제이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일상 업무를 방해하고 업무 관련 사고나 운전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8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또한 피로감을 없애기 위한 몇 가지의 자연요법을 알아두는 것도 좋다. 졸음의 원인 불면증과 기타 수면 관련 문제는 주간졸림증의 주된 원인에 속한다. 하지만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위험 요인이 있다. 만성통증 과도한 육체노동 우울증 또는 스트레스 신경계의 변화 갑상셈 문제 빈혈 소화 불량 저혈압 특정 약물 진정제 수면제 항이스타민제 복용 높은 혈중 칼슘 농도 수면 무호흡증 당뇨병 주간졸림증을 치료하는 5가지 자연요법 주간졸림증을 효율적으로 퇴치하려면 그 원인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대개 일부 자연요법으로도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1. 녹차 녹차는 폴리페놀 함량이 높아 졸음을 쫓는데 가장 권장되는 천연 제품 중 하나이다. 이러한 항산화 화합물은 수면을 조절하고 에너지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재료 녹차 1작은술 5g 물 1컵 250ml 만드는 법 먼저 끓는 물 1컵에 녹차를 넣고 뚜껑을 덮는다. 10분간 우려낸 뒤 체에 거른다. 섭취 방법 아침 식사를 하기 전과 오전 중반에 녹차를 마셔보자. 2. 따뜻한 레몬물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따뜻한 레몬물을 마시면 소화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치를 높이고 세포 탈수로 인한 피로와 졸린 느낌을 막을 수 있다. 재료 레몬 2분의 1개의 즙 물 1컵 250ml 만드는 범레몬의 즙을 짜낸 뒤 따뜻한 물 1컵에 희석한다. 섭취 방법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레몬물을 마셔보자. 3. 바나나 요거트 스무디 에너지를 선사하는 스무디는 하루 내내보다 더 효율적으로 신체 기능과 정신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필수 영양분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바나나와 요거트 모두 수면의 질을 높이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분비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인 트리토판을 포함하고 있다. 재료 천연 요거트 2분의 1컵 100g 잘 익은 바나나 1개 만드는 법 먼저 믹서기에 천연 요거트와 잘 익은 바나나를 넣고 갈아준다. 덩어리가 없는 크림 같은 농도가 되면 곧바로 컵에 따라 마신다. 섭취 방법 아침 식사로 섭취하거나 오전 중반에 마셔보자. 4. 사과식초 사과식초는 해독 능력이 있어 진정제 복용으로 증상이 나타났을 때 피로를 느끼는 사람의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뜻한 물과 섞어서 마시면 아침의 수행 능력을 개선하는 가벼운 에너지 제공 효과를 볼 수 있다. 재료 사과식초 두 숟갈 30ml 물 1컵 250ml 만드는 법 따뜻한 물 1컵에 사과식초를 희석한다. 섭취 방법 아침 식사를 하기 30분 전에 사과식초 음료를 조금씩 마셔보자. 5. 예르바마테 차 천연 에너지 공급원으로 간주되는 예르바마테는 피로와 졸림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력을 선사하는 능력이 있다.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세포 산소 공급을 최적화하여 정신적 수행 능력을 개선한다. 재료 예르바마테 1작은술 5g 물 1컵 250ml 만드는 법 끓는 물 1컵에 예르바마테를 넣는다. 뚜껑을 덮고 10에서 15분간 그대로 둔다. 마셔도 될 만큼 충분히 식으면 채에 거른다. 섭취 방법 피곤한 느낌이 나타나기 직전에 오전 중반에 이 차를 마셔보자. 오전에 피로가 강하게 몰려오는가? 일상활동을 하다가 잠에 빠지는가?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앞서 언급한 요법 중 하나를 시도해보고 피로감을 자연적인 방법으로 퇴치해보자. 그래도 문제가 지속된다면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다음 단계를 알아보자. 세번째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